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. 오늘은 성싶다 알아볼게요. 띄어쓰기죠. 성싶다. 저번에 했던 것과의 연장선산에 있는 거죠.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게 보였었죠. 비가, 비가, 올, 드십다. 이 삼형제 있었죠. 드십다, 성싶다, 드타다. 이 삼형제 있었잖아요. 비가, 비가, 올, 드십다. 비가, 올, 성싶다. 비가, 올, 드타다. 다 붙여서 써야 됩니다. 다만, 비가 올 것 같다. 얘만 띄어서 썼죠. 얘만 띄어서 썼습니다. 왜 띄었죠? 겉하고, 같하고 글자가 틀렸잖아요. 그죠? 유유상종 비슷한 것끼리 붙였는데 틀리잖아요. 그래서 띄었었죠. 아무튼간에 비가, 올, 드십다, 성싶다, 드타다는 붙여서 쓰는 겁니다. 이 삼형제는 붙여서 쓰는 겁니다. 안녕히 계세요.